자, 토포항 해지려고 하는데 이야, 안쪽에 사람들 진짜 많다 대체 어디로 넘어간 거야? 위에도 막아놨고 아유, 저쪽으로 고공행진을 하시는 모양이네 와, 미친다 미친 자, 반갑습니다 아이고, 멀리도 왔다 오늘 저 그디어 호포까지 왔습니다 자, 지금 여기 보니까 아침, 낮에부터 해가지고 꼬든가 많이 올라왔네요 일단은 철조망 안 넘어가고 제가 낚시할게요 자, 여기 특이하네 안에 뭐 형탈차인가 뭔가 하나 쑥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쑥 퇴근 시간인 줄 알고 다 나오네 이야, 대단하다 자, 수심 5m에서 바로 터져버려요 그냥 미끌림 바로 생겨버리네 수심 한 3m권 한번 해볼게요 와, 형님 히트? 아, 오늘 철수하네 하하하하하하하하 뭔데요? 전경이? 전경이 그래도 사이즈는 있네 옆에 형님 전경이 딱 요만한 거 딱 손 큰 사람 한 뼘 요거 오늘 철수 아이고 또? 수심 몇 m? 7m? 나 지금 수심 3m 왔다 왔는데 희한하네 왜 이렇게 왜 이런 손맛이 나지? 뭐고? 뭐고? 끌려오는 게 매가리 없이 끌려오는데 우와 매가리 없이 끌려온다 뭐고? 전경이? 딱 한 뼘 이거 나중에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여기 보니까 앞에 바로 앞쪽에 몰이 있어요 몰이 펜스 건너기 전에 분명히 수심은 잘 나오는데 몰이 막 엄청나게 잘 와 있는 거네 나 앞에 5m 주고 바로 터져버리고 3m 주고 딱 그 자리에서 바로 터져버리고 지금은 완전히 왼쪽으로 펜스 안쪽으로 3m 주고 하고 있고 옆에 형님은 7m 주고 하고 있고 바늘은 오늘은 꼬등어들이 제일 좋아하는 큼지막한 바늘 미끼도 백크릴 큼지막한 거 오늘은 밑박크릴 사용 안합니다 꼬등어를 갖다가 일단은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왔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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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또 매가리 없다 근데 매가리인가? 꼬등어다 오이씨 매가리다 매가리 매가리 사이즈 좋다 몇 센치고? 내일 또 바람 부는가? 와.. 진짜 바람 좀 안 부면 좋겠다 1월달 바람 안 부는 때가 없겠지만 그래도 바람 좀 안 불면 좋겠다 오늘도 뭐 어김없다 대단하게 돼 가셨네 지금 흑보 쪽에서 영상 올라오는 게 다 이 안쪽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참 머리 아프다 자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침부터 바람 또 부네 자 어제 왔던 후포항 오늘도 안쪽에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하게 들어가 있네 좀 위험합니다 그냥 봐도 거기 펜스 건너가기 전에 제가 어제 낚시 하던 곳은 어떤 뭐 부부 조사님이 옆에 텐트까지 치고 그냥 막 쫙 여기는 내 구역이야 이런 식으로 아예 자리를 다 잡아놓으셨네 자 그래서 조금 지금 제행 끝에 나왔어요 지금 사람들이 하고 낚시하고 있는 곳 중에 가장 바깥쪽에 뭐 고기가 나올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같이 오신 형님은 앞쪽에서 지금 낚시하고 계신데 아 날씨가 춥어가지고 고기가 나올란가 모르겠다 일단 여기서 낚시 한번 잠깐 즐겨볼게요 뭐 지난주만 해도 꼬등어 그리고 삼치 핫꽁치 여기는 핫꽁치가 나오면 그래도 시야리 좀 크니까 요 내양에서 다 지금 얼굴을 봤다고 해요 물론 펜스 건너가기 전에 그 앞쪽에서 펜스 쪽으로 안쪽으로 약간 치셔 가지고 자 어제 저녁 영상과 오늘 오전 영상 같이 해서 호포왕 현재 쪽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서민낚시 오늘도 시작합니다 자 지금 시간이 한 열한시 정도 딱 됐습니다 아 지금 안쪽에서는 펜스 안쪽에서는 뭐 꼬등어 타작하는 소리가 조금 들려요 하하하 자 지금 수심을 한 2m 정도 딱 졌고 그리고 삼비 사용해서 낚시 한번 해볼게요 다른 오종이 눈에 조금 보이네 맞는지 안 맞는지 는 몰라도 핫꽁치가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할 수 없고 자 바늘은 뽈락 5호 찬바늘 뽈락 5호 사용할게요 씨알이 있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 자 호포왕 아이고 바람 겁나게 터진다 지금 저기 철조망 안쪽 은 꼬등어가 나오는데 아 바깥쪽은 진짜 안 나오네요 자 그런데 주말에 사람들이 여기까지 쫙 서가지고 낚시를 하시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고등어가 회유를 해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평일날 오셔가지고 저 바깥쪽에서 하기에는 지금 저기 보시면 텐트 하나 있습니다 저기까지는 고기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있는 테트라 포트 자 저기를 기준으로 안쪽 근데 바깥쪽에 주말에 아이고 계속 이제 사람들이 밑밥 쫙 서가지고 던지면 여기까지도 고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오늘 이쪽에서 저는 손맛 한번 입질 한번도 못 받아 봤어요 와 심하다 심해 혼자 뭐 한 몇사람 써가지고 던지니까 뭐 입질은 고소하고 고기 얼굴 뭐 왜 생기는지 구경도 못했다 자 허포항 지금 대부분의 유튜브 영상이 저 안쪽에서 찍은 영상들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넘어갈 수 있는 길은 저 난간 붙잡고 옆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 위험합니다 오늘 또 잡으신 겁니까? 아우 사이즈 우와 이거는 뭐 우와 이거 몇 센치야 이거 우와 사이즈 좋다 옆에 사장님 잡은 거 우와 쥐기는데 참 돌 아프겠다 정말 크다 정말 크다 어우 조금 나오겠다 여기 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